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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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지나갑니다 이 새끼 이리와 안녕하세요 야 내 차! 부모야 잘했다! 어 얘 왜 왕이야? 조젓 이거 리볼버 쓰면 안될 것 같아요. 연사력이 너무 느려 부모야 살려줘! 니가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건 뭔데? 어 차량 수리도 가능하네요 이 게임 수리하기가 있는데? 어? 어? 아씨 깜짝아 뭔데? 아 깜짝아 탄은 자동으로 먹어지는데 이제 아이템을 더 루팅할 수 있네 시체되면 아까 그 대빵이 누구였지? 아 얘였구나 아 얘 죽었네? 뭔가 많이 먹긴 먹었네 어 얘 구했다 으흠 다시 가자 부모야 뭐하니? 가자 아 이거 뭐 게임이 탈게 많아 이거 이거 꼭 안해야되나? 무시해도 되나? 이게 나중에 경험치로 다 환산이 되려나? 인질해봐 이 짓을 하면은 보스를 만날 수 있는거 아녜요? 쟤 게이지 올라가는데? 흠..샷건 어이구야 아 나 이 총이 좋아 아이 비켜 엥? 약탈해야 되는데 가자 굳이 안해도 될거 같기도 하고 굳이 안해도 될거 같기도 하고 굳이 안해도 될거 같기도 하고 넌 뭐야 총을 두고 당기냐? 어 뭐야 능력을 알 수 없다 아아 이게 킬을 하면은 능력이 생기네 랜덤이구나 엘리트 병사를 뽑으려면은 되게 가차를 잘해야되네 거의 다 왔어 또 나를 자극하는게 있다 저건 뭐지? 해골표시인데? 뭐야 이거 꺼져 안 비켜? 안꺼져? 오우야 너 안죽는다 혹시 혹시 해골표시가 엄청 강력한 뭐 그런건가? 저 님 구출해드렸어요 고맙죠 오 나를 뺑이 돌리네 이 녀석들이 고맙죠 부마야 잘했다 얘 총소리가 달랐어 아니네 같은거네 대신 방탄을 입고있네요 음 이 시체가 다 어디갔나 어라? 이거 복임? 시체가 없어지네? 아까 죽였는데? 어 여긴 있다 잠시만요 뭐 나 전화완네 아아아아아아아 여론조사가 왜 자꾸 전화가 오니 짜증나구러 난 여론조사같은거안해요 귀찮다고 뭐야 저 대빵 표시는 뭐지? 어휴 뭐야 데미지 왜이래 야 뭐 이상해 이거 어어우우 왜 안죽어 이 몸에서 이상한 연기 나네? 뭐지? 아아 아이씨 뭐 엘리트 몹이라 그건가? 어 왜 쟤는 안죽지 비세요 아주 힘들어요 아우씨 이거나 먹어라 아이씨 아이씨 차 잊어버렸네 아 여깄다 오케이 임마 내꺼야 이건 뭐죠? 클러치 닉슨? 이거 메인 퀘스트를 하러 가는 도중에 네 이런 서브캐를 하면서 가라는 거겠지? 그냥 메인캐만 하는게 아니겠지? 뭐야 이거 광개지 건설 현장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가죠 나 갈거야 가구 싶어졌어 예 메인 퀘 하 네 으호 이거 이 게임이 가게임이라면 네 지금 지금 요 있는 돼지를 안되네 아이 실망 브레이크 풀기는 뭐야 밀 수 있다는건가 실망입니다 저게 됐어야지 저것도 동물인데 에이 아이씨 저거 뭐야 저거 요구 이런 집은 불안한데 아 나 이거 리벌벌 못쓰겠어 너무 너무 빡세 엄마야 뭐 카미카즈도 있네 우리 똥개 죽었다 왜 그러냐 고추 일락 넌 여기서 죽을 애가 아니야 아 아까 그 우지가 안보이는데 우지가 혹시 구하기 힘든건 아니겠지 도일 돈 아이템 문은 안 열리고 그냥 파밍하는 장소 정도로 끝인가 수학명령 이게 또 저장고가 있네요 아 어 닿았다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닿았다 그리고 상점도 있네요 일반 상점이 있다라는거는 고급 상점도 있다는건가 왜 상점을 그냥 상점이라 안하고 일반을 붙여놨을까 난 그것도 지금 궁금하거든 어이 상점 어디갔어 미친 뭐 그건 둘째치고 갈길 가겠습니다 근데 어우 저 뭐야 내가 봤을때 이 리볼버를 버리는게 답인거 같애 엄마 오 아 사람이 불타 죽으면은 오우야 왼발은 뼈까지 보이고 넌 뒤졌어 이씨 넌 뒤졌어 이씨 넌 뒤졌어 이씨 이리와 꽃발 모시고 흠 꼼방 어이 씨 깜찰라 흠 꼼방 어이 씨 깜찰라 아 어 화방도 있었다 이거 우리게 아니죠 어? 잠깐만 어 죽었네? 은띠용 아줌씨 어이 죽어버렸다 죽을께 아 이게 무적이 아니구나 곤총 하나 좀 쪄먹고싶은데 곤총 남는거 없나? 아 여기 있다 나 야 이곤총이 더 좋은거 같애 가자 어 상인발견 상인님 상인님 보자 내가 들고 있는 아이템이 보유라고 되어있는데 주워먹어가지고 아 교체가 되네요 아닌데 오 좋은데 일단 한번 주우면은 다 내꺼네 따로 안사도 괜찮다 요 괜찮네 내가 어떻게든 잘 주워먹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산걸로 취급을 해주네요 스코프가 지금 내가 먹기고 있는거지 잠깐만 어 이게 기본인가 아 기본이구나 손기고 딱히 내가 근데 지금 살 수 있는게 없다 판매 빠른 판매 900원 좋아 좋아 이러면 주무기의 손기를 달아주죠 둘 다 똑같은거지 이게 좀 더 있어보이 탄약이건 뭐지 탄약은 어떻게 사는걸까 탄약 흠 아 아닌데 아 암시장이라는 특성을 찍어야되나 보네요 방탄법 방탄법 응급도구 흠 내 집 방탄이랑 응급이 내 피를 못보는데 응급도구 좀 사자 구매 아 돈이 없네 됐어요 아 아 어이 뭐야 화염방사 아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어어 어어 이씨 아 아 흫 문전이 으응 요기 를 보자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교단의 위협으로도 마을을 지키십시오 알았쓰 어이구 마이씨 아이 뭐야 I'll do what I can 저거 뭐 죽이냐? 쟤 보고 죽이라 해보고 싶은데 해보세요 죽여보세요 입능력을 믿음 얼마나 잘 잠지 안 보자 야 너 대놓고 간거 아니냐? 하필 근데 차량이 오네 오오 얘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야? 왜이렇게 잘 움직여? 오우씨 빠따보소 메리메어 페어그레이버 어? 이거 동료다 새 동료다 새 동료 도료다 얘도 죽여라 앗뜨거 앗뜨거 앗 아 불타 죽었네 아이 옆에 이런 어이구 미션 미션 실패했다 아이 저 불탔어 옆에 불타는거 상호작용 형 저 데미지 엄청 세네 으이 여기서부터 잖아 음 다시가지뭐 어 가자 나 무게에 송기 단거 맞죠? 어? 왜 안들렸지 어? 뭐야 내 송기 왜 안들렸어 총에 달았는데 아까 뭐야 어 사기당함 어잇 뭐야 내 총에 송기 는 특성 찍을 수 있네 물고기가 빠르게 지침 금고를 털거나 탈걸 수리할 수 있음 윙수트 어... 어... 빠른 손 널래 웅크린 상태를 유지하면 더욱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부모가 부상을 당하면 더 빠르게 회복 음... 안미 시장이 어딨지 휴... 무기 휴대 중가 즈가 이게 8포인트 필요하네 이거를 먼저 얼락해야겠네요 일단 8포인트만 더 모자 어 나 송기 없어졌다 사기당함 죽고나서 아이고 니가 죽이고 어 뭐야 왜이렇게 잘 쏴 안죽였잖아 와우 안달았어요? 아 그래요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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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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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안쪽에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형 지물을 보고 싸우는 게 나을지도? 원격 폭발로 금고를 열 수 있다. 아, 이거야? 나중에 열자. 뭐야? 종말 대비 목록. 뭐야 이거? 방금 RPG가 있었는데? 뭐야? 거기야? 아, 이걸로 아까 그 비행기를 잡아야 되는 거구나. 오케이. 오케이, 이까메스. 나중에 여기 와서 조진다. 오케이, 여기 기억하고. 너 뭐 했냐? 멍청한 시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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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가봐. 쟤를 쓰면 안되나봐 뭔가 잘못한거 같다 플레이를 그냥 장거리에서 끊는게 제일 편할거 같기도 한데 이래보니까 괜히 저 앞에서 했나? 일단 RPG 있는걸 확인했으니까 저 근처에서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게 나을거 같긴한데 그러면 저 언덕을 가자 저 언덕에서 쏘면 될거같아